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영하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주의보는 강풍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영덕 5도, 울진 6도, 포항이 7도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많게는 10도 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cm 미만입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5도, 독도 6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모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